여러분들은 최고 가난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독도보다 더 힘들지 여기는? 여보세요 아까 다리 다 지워드렸잖아요 뭐야 얘는 다리 다 지워줬는데 아 여기가 아니어져 이거 좀 돌려봐야겠는데 이게 지금 안 이어지는 것 같거든 얘가 둘 곳이 없네 여기다 두자 지금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지어선 안 돼 뭐야 이래든 추워? 여기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그래 여기다 짓고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? 돈이 없어 시민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많이 짓고 이래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이게 지금 더 필요하네요 돈이 이런 젠장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이런 개 같은 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 버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안 되지 이게 땅이 안 되는데 그래 업그레이드 할 것까지 계산해서 했어야 됐어 그렇구만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스 주스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아니야 이거는 음 옮겨 옮겨 옮기고 여기로 이렇게 옮기고 다시 주스를 보내줘야 되나? 얘네들한테 욕구수치 개극혐 그러면은 다시 가도 주스 좀 줘야겠다 이게 진짜 어 이제 좀 알겠다 어 쉬운 게임은 아닌데 아냐아냐 진짜 조금만 한 요정도 이 정도 주자 됐어 이제 과학자 늘어나 이제 과학자 늘어나 됐어 됐어 이제 쪼끔 애들이 나아진 것 같아 그치 주스 많아요 무역을 더 보내줬 보내줬어요 무역 이거는 됐고 아 잠깐만 어어 돈 들어왔다 아 지금 대출받은 것 같은데 돈? 막 지르다가 대출 돈 없어도 대출받아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긴 뭐 어 여긴 내 땅이라 생각 안해 나는 난 여기 내 땅이라 생각 안해 괜찮습니다 얘네 빔 만들어 준 거 아니야? 얘네가 우리 우리 저건 아니잖아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 그치 자 조금만 더 짜네 너네들은 할 수 있어 너네들은 짜내야 해 너네들은 짜낼 수 있다 조금만 더 짜 짜란 말이야 조금만 더 짜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도 남한과 북한이 다르듯이 아까 거기는 북한이야 독재니까 여기 남한이야 남한을 버리는 BJ 아 미쳤어 막말 쩔고요 지금 근데 확실히 여기 나만스러운 게 뭘 이렇게 따지는 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얘네 뭐 주스를 먹어가지고 야 세상에 무슨 말이 됩니까? 나라가 침체기에 빠지고 북한에서는 야 옥수수만 먹고살어 뻥이 아니야 이게 지금 주스고 뭐고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렸지 아 잠깐만 자 운송시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건 없네 운송시설 하나 더 만들어 그냥 어차피 빗쟁이 되는데 쓰지 뭐 있는 거 다시 갈 풀리는 없어 자 올라가거라 쭉쭉 올라가거라 올라가거라 어 끌 떴어어? 안 떴는데요 아 집업 끌 아까 내가 뭐 하늘하고 다시 없어졌나본데 니드 니드즈 니드즈 낫 풀 파이어드 파이어드 필리드 뭐가 보자는 겁니까 맨 왼쪽 집 춥대요 이걸로는 안되네 생선 아니 생선은 안돼 아까워 이거 하자 됐다 자 주가는 상승중이고 지금 업그레이드 안된다니까 아 이거를 아니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추워서 해준 거야 지금 내가 그리고 어 잠깐만 전력이 없어 전력 전력발전소는 여기서는 어떤 거냐 이거 아닐까 이게 왠지 전력같은 느낌 이거 아니 아니고 전력도 마이너스 됐어 이건가 이거 아니고 지열 터빈 이건가 와 옮겨 옮겨 뭐야 아 광산 광산이야 10개가 안되네 전기 아니고 어떤거죠 다시 거기 추워졌다고 헉 큰일났다 쏘리 음 쏘리 쏘리 광산 어떤거 얘네들 아 이게 뭐 다섯개나 들어 이씨 개맞이 드네 그냥 막 써 이건가보다 이거 맞네 이거 야 맞네 이게 번개표시 써있네 아 내가 순간 이거 봐가지고 나뭇잎이어가지고 나 이게 뭔가 했다 이게 아 저거 맞았네 제가 제대로 업그레이드 했네 어 업그레이드 떴다 됐어 됐어 이제 과학자 늘어난다 얘들아 과학자 늘어나는거 보이지 됐어 됐어 다 다 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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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야 뭘 지금 크리에이트 아 여기서 이제 나무 재료 아 저기 그 다리 재료 이거 같거든 이제 아 맞지마 이제 이거다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할까 아 이건 또 옆으로 다네 이거는 그러면 음 이거 아니네 아니네 자 일단은 지금 다 했구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이게 생산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건가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이거 만들었고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뭔지 알았어 이제 이거를 나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네는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냐아냐 잘못 잘못했어 자원부족으로 건설을 못한다고 이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그래 이거 여기서 얘로 주는 거잖아 그치 이거 같거든 다 줘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어 됐네 됐어 이거였어 그 다음에 이제 난 여기 버리는 거지 안녕 잘 있어 얻을 거 다 얻었다 나만이야 안녕 이제 가서 이제 다리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 화이트 플레이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왠지 다리 건설 가능할 빈이야 자 이제 뭐 떴어요 이제 뭐 이거 만들면 된다 자 눈깔 눈깔도 받아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러네 눈깔 받아오고 그리고 자 일단은 잠깐 다시 갔다 와야 되네요 나 때문에 전쟁 가기야 그렇지 않아 남한은 절대 북한인데 전쟁하잖아 우리가 잘하잖아 자 여기서 한 개만 줍시다 그러면 잠깐만 그 다음에 이게 뭘까 어트랙트 이건 뭐 사람 보내는 건가 이게 뭐야 가만있어봐 일단은 이거 보냈고 저기 한번 다시 한번 갔다 오자 저기 뭐 할 수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는 있는 게 있는지 보고 옵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과학자 한 명 납치하는 건지 이게 사람 한 명 뜨는데 저 한 명이 뭔지 모르겠네 책임자를 모셔놨네 아 집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된다고요 3단계까지 와 3단계 꽉 셀텐데 이거 발전하려면은 이거 진짜 이제 주가 올려야돼 이제는 주가 그러려면은 한 단계도 집을 올려야된다는 얘긴데 설마 그럴까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지금 그러려면은 너무 오래 걸릴텐데 설마 그런 게임은 아닐텐데 그러면 개 뒤통수 맞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드론 있잖아 드론도 좀 한번 찾아 봅시다 이거 제가 아까 한 대 찾았는데 어디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마리가 나머지가 두 마리 찾는 건데 근데 이 미션은 메인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써본 것 같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한 명 내주세요 좀 그냥 한 명 내줍시다 그냥 한 명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명 주시면 안 돼 그냥 한 명 주시면 안 돼 그냥 한 명 주시면 안 돼요 어? 이거 더 필요하네 그래 이것도 짓고 우와 한개밖에 없어 아 이건 엄청 많네 아멘 아멘